오케이 지금 타이밍이예요 지금 타이밍이죠? 근데 가야돼 이거 아 30킬 좋았습니다 아 30킬 좋았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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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 호흡 적의 침투조가 감지되었습니다. 아군의 목표물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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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낳 част다 이거 미션! 나이스! 아이고 피미나 으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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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타이밍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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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가 조준격이 삔까 흠 흠 근데 템을 까셔야 돼 템 까야 템 흠 그치 그치 다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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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거 다까 흠 흠 아 핌까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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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준 흠 흠 흠 흠 흠 아 이거 봄비 스페셜 보아 미션 완료. 아군이 승리하셨으며 어... 이들 인나 오셨어요? 안녕하세요 인나 채천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니 저희 편에 비매너가 들어와가지고 좀 지금 상황상... 이상한 상황이야 지금 나와라 그렇게 있으면 배 안먹는데 오케이 지금 타이밍이에요 지금 타이밍이죠 아군이 승리하셨으며 돌아가서 30킬 한번 해보자고 아 핀까지 마라 범위 제발 중교가 참아봐라 아 어우... 거기 너무 많은데... 죽으러 가요 그런데... 와아 이게 안죽인다고야 까비 아깝소 개핀데 1킬 만 아 30킬 좋았습니다 나이스 첫판 30킬 좋고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